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라는 고라는 물 온다 물 온다 물 피해 가야 돼 물 피해서 우리 오니까 여기까지 딱 그 밑으로 이렇게 따요 카메라 좋아하셔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찍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응 아 이거 옥수수 심었던 곳인가요? 네? 옥수수 심었던 곳인가? 아 이게 옥수수가 인간이라고 아 음 음 음 음 음 그늘 그늘 해야지 맞아요 근데 여기가 자연 그늘이 된다 네 한 2시나면 자연 그늘 네 계속 따다가 어 손 되게 빠르신데 손빠른 분 만나는 것도 고기 손빠른 분 만나는 것도 고기 손빠른 분 만나는 것도 고기 네 이거 따는 거 한번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네 이게 콩치가 딱딱 콩치 손만나와요 손만나 손만나와요 손만나 손만나오니까 걱정 안하셔도 돼 네 이렇게 이렇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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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손끄면서 하시는구나 한자씨 고무줄 다 하고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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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딱 있구나 한 묶음 한 묶음 한 묶음 오우 이렇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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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밑에는 다 응 다 수확하셨어 으흠 네 두번째 만남 두번째 만남 두번째 만남 흐흠 흐흠 네 두번째 아 두번째 만남 조 아 아 두번째 만남 아 이랑 좋은 아 신짜오 신짜오 아 신짜오 신까몽 신짜몽 신까몽 신까몽 뭐지 신까몽 뭐였지 자 이렇게 너무 쉬우잖아 응